네, 살짝 얼굴이 보이게 손을 살짝 내려주시기 바라고요. 소중하게 살아가는 인물인데요. 그럼 그가 위태로운 수연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일단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차기작을 두고 기른 건 아니었고요. 일단 한번 길러보고 싶어서 길렀던 건데 많은 분들이 작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작품보다 헤어스타일에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 긴 머리로 촬영할 거냐. 일단 근데 로케이션 촬영은 제가 결정이 되면서 쿠바랑도 그리고 남자친구 김신혁이라는 인물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머리 긴 모습을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 기게 되었고요. 일단 김신혁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자유롭고 또 맑고 긍정적인 청년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 인물을 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녹여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